캐릭터енер 간적인 한 Candle 자 이번 경기력은 어떨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유태민 이번 경기력은 좀 어떨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유태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대로 열렸습니다 왼손 레이업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강의 경기에서는 점퍼가 조금 안된다는 편이었는데 지금 또 점퍼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내줬고요 유태민 골밑에서 다시 한번 득점 성공 박태섭 선수도 그렇고 김종원 선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고향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거든요 그때 시작하는 경우가 그때도 빨리 시작한 편이다 아이들이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 스포츠는 좀 강압적인 뺏겼습니다 여정엽 레이업 성공합니다 멋진 수비에 이은 득점 스코어는 20대 8이고요 레이업 다시 한번 성공했습니다 손에서 공격 시작하는데요 크로스오버 어렵게 터프샷 올려놓습니다 자 여정엽이죠 다시 한번 돌면서 성공시킵니다 연속 득점 밀고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미들 레인지 유태민이죠 전반 초반에 저 위치에서 저뿐일까요 여기서 페이크 이후에 슈팅 올라갔고요 왼손 레이업이었군요 지금 슛 하는 척 하면서 패스로 넣어줬습니다 서수관을 가지고서 게임을 하는 거죠 올라갔고요 올라갔고요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지공으로 가는데요 유태민 김정환 결국 성공시킵니다 지공으로 가는데요 유태민 김정환 결국 성공시킵니다 도브를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이사연 선수의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죠 문경은 감독 성공시킵니다 최석원 권혜연이 잡았고요 권혜연이 넣었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SK같은 경우에는 감상액이 잤지만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결전 토너먼트 결전 토너먼트 축하드립니다 성